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금일이 2015년 9월 8일인데 저희가 정상에 도착한 운두령입니다. 홍천군하고 평창군 경계지역에서 홍천군 내면적으로 좌측으로 가는 길이고 해발표가 1089m고 저 앞에 손가락 끝에 보이는 게 1050m 정도 되나 개방산입니다. 옛날에 저희가 96년에 강릉 대침투 작전할 때 개방산에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 적설량 측정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이 9월달인데도 지금 저희가 반팔을 입고 왔는데 상당히 좀 춥습니다. 그래서 평창군 지금 관광안내도에서 저희가 저쪽 속사쪽으로 나와서 이승복 기념관을 거쳐서 바로 앵무새학교 지나서 이쪽 홍천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해발표가 800m부터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지금 날씨인데도 풍속이 한 약간 3노트 정도 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바로 하고 운두령을 도착해서 계속 다음 코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